1, 2, 3, 2, 3 굴러가기에는 또 쑥 굴러가요 이게 특수 제작된 밖이라서 들어가 봐 저요? 아, 네 어봉이! 확 그 혓바닥 풀어가지고 줄넘기만 되기 전에 어강이 아니고 오! 봉이라고, 오봉이! 아, 그럼 이거! 치료 안 하면 덧나, 아마? 진짜 좋아해서 그런 줄 알지? 이 멍청아! 야, 봉이야! 띠띠리가 완전히 믿는 거 있지? 엄마를 지금 태교를 위해서 좋은 생각,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니 악마 영 못쓰게 잘했나 봐요 할머니, 할머니 여기, 잘했나? 제가 고구름 잡을 거예요 헉 헉